자, 틱샷! 아, 상당히... 자, 왼쪽으로 드로우가 걸렸는데요. 자, 나가면 안 됩니다. 네, 쳤습니다. 아, 정확하게 쭉쭉 뻗어서... 아, 200m를 거뜬히 넘어... 220... 30m! 아, 그러나... 나무가 약간의 헤비 러프로... 자, 쳤습니다. 부드럽게 잘 밀었거든요. 자, 그린 향이 갑니다. 좀 짧은가요? 아, 이게 뭔가요? 뻥커! 쳤습니다! 아, 계산대로! 뒤로 나오고 말았어! 자, 쳤고요. 잘 쳤는데요, 잘 쳤는데 잠깐 흐릅니다! 자, 컨실드걸이 보기를 기록하는 우리 천세흠 아빠, 천하무적의 천세흠 아빠, 보기로 홀아웃을 했고요. 지금 보니까 말이죠. 우리 아들보다도 아빠들이 더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, 지금. 자, 부르막! 네, 가볍게 성공! 기록은 더블 보기가 되겠습니다. 아, 더블 타만 하면... 아주 가볍게 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! 네, 가볍게! 성공! 더블 보기! 안정다! agora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